테이크 백 웨어 브레인. 그 얘기만 들으면 이 영어를 아는 사람이 알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읽어보시면 이해하지 못해. 러브 마이셀 러브 유어셀. 정말로 자기 뇌를 자기가 안다는 것은 바로 자기 뇌와 큰 액션이 됐단 말이다. 많은 사람이 뇌와 연결이 뚫어졌다. 여러 가지 한 유형에 다 묶여있기 때문이다. 자기 의식이 자기 몸과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이크 백 웨어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의 기지에 해석하면 불이 들어온 뇌의 뇌. 그걸 모르는 것은 뇌의 불이 꺼져내다. 뇌의 불이 꺼져내기 때문에 자기를 모른다.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의 가치도 물론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자기 가치를 진정한 다음에 알고서 세상의 가치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근본이다. 그런데 그 근본을 모르고 사람이 사는 것이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반향이 잘못 가고 있어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잘못 가고 있어도 우리 사회가 잘못 가고 있어도 그것을 붙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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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